드림캐처 1위요? 이거요? 네 한마음으로 네 드림캐쳐가 진짜 탑 정상 찍고 싶어요. 뭐 되게 많겠지만 1위도 하고 싶고 무대 위에서 수상 소감도 막 얘기하고 싶고 특히나 우리 썸냐들 무대 위에서 썸냐들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에 지금 타고 싶었어요. 이 안무가 되게 잘 suit. 이렇게 잘 veure. 아, 진짜. 아, 진짜. 어머니! 와. 아, 진짜. 마이퍼스의 주인공은? 더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아니죠 더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아니죠 더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더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키워비트 축하합니다 더 쇼 트위스는? 골듬타입을 축하합니다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아스트로 정리를 합친절과 더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바이브 축하합니다 둠 두번째 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아니요 이런 우선 이주현 대표님 그리고 이준 이사님 동현법부장님 민호enn hospan 그리고 트리캣처가 박쳐 가족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 실장님, 지혜쌤, 은지쌤, 혜진쌤, 다윤쌤, 우리 위미,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라운더님과 리즈님, 수연언니, 기현언니, 성사님, 우리 댄서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부모님,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썸냐들 지치지 않고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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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정말 정말 제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인썸냐. 인썸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게요. 미스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의 드림캐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무대가 정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데뷔하는 것도 너무너무 뜻깊고. 저는 드림캐쳐로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잡고 하기 전에 저도 되게 저희 팀만의 색깔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색깔이 만들어지고 락 장르에 도전을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같은 음악방송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걸그룹들은 막 이렇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노래하고 막 제스처 막 이렇게 예쁜 거 하고 그러신데 저희는 막 무표정에다가 그냥 막 약간 뭐라고 그러죠. 되게 카리스마 있는 제스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쿠스틱한 보컬에 잘 어울리는 어쿠스틱한 노래에 잘 어울리는 보컬이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굳이 제 목소리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저 목소리 나름대로 드림캐쳐 노래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바꾼다기보다는 어울리게 만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 따지면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장감에서 느끼는 반응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힘차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와 얘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주셨나 봐요. 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듣고서는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우리 음악을 알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후를 갖자. 그것도 다 두 분은 제일 많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도 많이 중요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멋있다고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락을 하는 그런 그룹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 연도에 락 페스티벌도 갔다 왔고 그 무대를 서고 나서에 굉장한 자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 하면은 음악적인 색깔도 먼저 떠올리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좋다 좋다. 색깔을 구축하고 그리고 악몽이라는 컨셉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락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했는데 더 많이 하게 다른 장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커버곡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다른 장르를 접목시켜서 락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른 장르와 함께 한번 도전할게요. 저희 드림캐쳐만 가지고 있는 컨셉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좋아서. 맞아요.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좋아서 특히 다른 컨셉? 부럽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고난도 기술로 유명한 다른 길을 찾아서 할 내 힘은 잠시 멈춰놓고 Tonight, 여기서 오늘을 한번 바라볼래 다시 내일의 태양은 뜨고 이 밤은 지나갈 테니 저기 저 하늘을 봐 별이 보이는 이 밤 우리 걸어왔던 길을 비추네 잔잔하지만 본명이 빛나 함께했던 시간들처럼 You're my starlight light You're my starlight light Cause you're my starlight light 항상 곁에 있는 넌 나의 starlight 아마도 채웠던 그 주연 보이지 않던 풍경 발자국이 이제서야 많은 것들이 보여 상처가 추웠던 그곳 또 작은 아픔마저 이렇게 이제는 소중한 기억 위로 남아 다시 내일의 태양은 뜨고 이 밤은 지나갈 테니 조금 더 하지마 아멘 너는 담아 네, 여기 너무 귀신다 구성해오 하, 너는 여전히 우리 걸어왔던 길을 비추네 이 밤은 현아 해보이지 않던 풍경 내 삶은 피가 그곳마다 그곳마다 그리와 함께 또 시간 대체로 You're a star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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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ght Cause you're my starlight 항상 곁에 있는 넌 나의 starlight I made it to be bright like sunshine You shine even without the moonlight 지금 내게 말해줘 모든 게 변해가도 우린 영원할 걸 You already won't be sunshine You shine even without the moonlight 시작이 터는 걸음 그 순간부터 그 언제나 하필 보이지 않는 지렁보다 검은 어둠이 와도 항상 이곳에 콘셉트 맛집 Dream Catcher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림캐쳐의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이제 진짜 처음 1번부터 14번째 트랙까지 다 들어봤는데 아 드림캐쳐라는 장르가 있을 것 같다 아 요거를 소화할 수 있는 팀은 드림캐쳐밖에 없다 아 데뷔했을 때는 약간 걸그룹이 락 장르를 섞어서 한다? 그러면은 약간 약간 살짝 갸우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딱 나오면은 아 약간 낙장난 섞인 노래가 나오면 어 이거 득회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점점 신기해지고 이제 저희만의 색깔을 확 이렇게 구축한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림캐쳐 선배님들께서 무대 장인 무대 맛집으로 또 유명하신데 칼군무 그리고 빡센 안무가 눈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드림캐쳐 선배님들 무대를 엄청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추운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야 멋있다 빨간색 옷을 다 입고서 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에요? 쇼케이스까지 봤어 네 너무 멋있어 네 너무 좋아 멋있어 어딨어? 드림캐쳐 멋있지 않아요? 얼굴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어 이게 그 인이어 또 안으로 들리는 그 사운드도 있잖아 너무 노래 잘해 너무너무 노래 잘해 너무너무 좋았어 드림캐쳐 when they were doing deja vu promotions and they're so good they're so good live and I love the songs and then you start watching all their performances and it's like it's just so cool so yeah so big respect to dreamcatcher 선배님들 because I think they're really really cool 드림캐쳐가 정말 크게 성강하고 저희가 계단 돌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있는데 이 계단 돌의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and thanks to everyone who's supporting us now we learned a new lesson that we can do everything if we don't give up so don't give up guy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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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